어? 누구지? 그러게 언니 안녕하세요 어 엄마 그 언니야 우리 집에 오기로 한 언니 오기로 한 건 아니잖아 방을 보러 왔었단 얘기는 들었어요 나 학원까지 태워다 줬단 얘기 했지 어 수아한테 얘기 들었어요 반가워요 엄마 엄마 언니 우리 집에 오기로 결심한 거예요? 너무 늦어서 우린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너무 늦어서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언니 우린 괜찮다구요 아 괜찮다는데 왜 그냥 가지 꼭 다시 와야 되는데 생각 있으면 또 오겠지 가자 반가워요 반가워요 당연히 아멘